제주도는 농수축협 및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와 함께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한국마사회 레츠럼파크 서울에서 제주농수특상품 제주장터를 열고 소비판촉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제주장터에는 감귤, 깜마늘, 흑돼지, 은갈치, 광어어묵 등과 함께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품인 진공건조감귤, 감귤과질, 흑돼지엠, 백돌아지꽝엿, 제주산 청보리제품 등 17개 업체가 참여해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감귤당도 11브릭스 이상의 공동 브랜드인 귤로장생은 20% 할인가로 판매했으며 이날 준비한 감귤 3,500kg 모두 팔려 국민 대표과일의 명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장터에서는 제주농수특상품 외에도 제주고향사랑기부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제주유치홍보관을 운영해 전 국민공감대 형성에 나섰습니다. 오지사는 대통령배 대상경주를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제주특상품을 국민 여러분께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제주는 국민 모두의 마음의 고향으로 성장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만큼 제주고향사랑기부제와 제주특상품의 응원과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외뉴스통신 김영인 기자입니다. 내외뉴스통신 김영인 기자입니다.